자 필리핀 다녀와서 첫집에서 하는 캔방 한식먹방 감자탕 소자입니다 가격 27,000원에 배달비 2,000원 포함 29,000원이고요 제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데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몸살이었나 봐요 어제도 이제 캔방 말고 야방하면서 삼겹살 소주 먹고 바람 좀 맞고 그래서 그런가 몸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씻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씻는 안 씻는 건 똑같잖아 잘생긴 건 여전하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여자친구랑 대짱과 시켜서 먹었던 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제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나요? 확실히 맛있어 국물도 한번 진짜 맛있다 두 명 좋겠다 남자한테 사랑받아서 제 남자야 둘이 형 좋겠다 남자한테 사랑받아서 살을 빼야돼 살은 그래도 살은 그래도 살탱이 찍어가지고 맛있어요 그러진 않네요 코감기가 진행중이라 뭐지? 한번 먹어볼까요? 병원 안갔어요 이거 먹고 약먹고 안좋으면 내일 여자친구 내 병원 갈라고요 오거지 야들하다는거 봐봐 살짝 칼칼해 겁나 야들해요 김치 맛있나요? 김치 맛있나요? 와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와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추천하고 진짜 콩쌈입니다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총장구 4,700원 쪼미가 1개를 2개를 3193님 33929님이 2개를 3개 똑같아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채팅창 안에 있네요 4개 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세라니님이 또 50개를 와우 우리 3310님이 5개를 뭔가요 이거 혹시 혹시 월초라고 그거에요? 계속 가나요? 뼈가 막 으스러진다 으스러져 아 내가 ל Hasan 뼈 보여요? 나 뭐 하지도 않는де 드문 은스러져 오늘 내 컨디션 안 좋았는데 이정도 맛을 유지하는거 보면 최고야 묵은지랑 밥 넣고 밥 비어서 먹을거냐고요? 묵은지가 없어요 제일 처음 중요한 건 여기 하나 시켜놨죠 이건 살탱이고 여기 하나 더 있지 두 개 더 있네 세 개인가 또 하나 이렇게 빼놓습니다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이 타이밍에 여섯 개를 3329님이 또 감사합니다 백두산 갔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지금 소짜리 29,000원 먹을 바에는 뼈장국 8,000원짜리 세 개를 먹는 게 이득 아닌가 자수 누나가 또 일곱 개를 감자가 안 들었네요 감자 귀신인데 우리 3329님이 또 여덟 개를 나는 먹을 테니 너희들은 백두산을 타거라 저는 몸도 안 좋고 배고프고 해서 열심히 먹을게요 와 이거 봐봐 서치 Pik Anybody 아 아 아 아 아 자 어떡하지 추가 대출 하나밖에 안 했다고? 씨부래 월초에 장난쳐? 아 몸살 걸리는 애한테 지금은 씻지도 못한 애한테 술 먹으라고? 감기약돕 지금 못먹고 있는데 감기약돕 지금 못먹고 있는데 자식님 볼살 만져보는게 소원 열혈올라오면 만나서 볼살 만질게요 드릴게요 땀 흘리시면 몸살 달아나실거에요 나도 그 생각하면서 감자탕을 시키면서 먹고 있어요 자 두번째 밥 들어갑니다 몸살인데 겁나 잘먹어요 첫 끼인건 비밀이고 첫 끼인건 비밀이고 돌려용이 9개를 3329님 또 10개를 백두산 다시 가나요 아기공격둘리님 11개 뿌왕뿌왕 상대기 이런 귀요미 돌려용이 11개를 자 11두산 0차 0차 어우 12두산 0차 0차 저는 맛있게 먹을게요 13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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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두산 없나요 아 여기 맛있네 아 13319님 14조산 15조산 없나요 삼겹살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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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utilization 15조물 10 20 15 15 15 15 15 15 15 이거에 부어 먹으면 안 돼 이건 맛이 변했거든요 많이 찍어서 이거 치우고 새 걸로 먹어야 돼 아우 두려움 15두산 아우 우리 자순이가 100개를 두산을 채워주지 아 우리 또 그 와중에 3319님이 16두산 아순이 100개 고마워 영차 영차 월초라고 또 하나 둘씩 모아서 100두산 타주실라고들 17두산 없으니까 17두산 찐은 어서와요 아 방금 늦게 켰어요 누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우리 찐은 누나 17두산 보여요 살 야들한거 18 없으니까 맛있다 맛있다 야 내 지금 심정이 어떤 줄 알아? 밥은 맛있어가지고 먹어야겠고 백두산은 타지고 있는데 부그매로 하나 뜯으면 백두산 진짜 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존나 빨리 먹고 있고 이 와중에 배라는 시불에 눈치 없이 밥은 세공기다 이지랄하고 있고 별풍선은 22두산에서 멈춰있고 아 우리 찐은 누나가 23개를 23두산을 아 땀 작살이다 아 24 없나요? 우리 자수 누나 눈치 보고 있다 나 엊그제 이러려고 풍충천 한건가? 아 찐이님 24 개꾸 함께 아 찐이가 또 입사개를 아 방에 200분 정도 계신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땀 장난아니에요 야 에어컨 이거 몸살라갖고 못투는데 에어컨 틀어야될 느낌인데 아 찐이 누나가 또 25개를 찐이 누나 혼자 단독으로 러시중이네 다들 빠지셨네 에어컨 안키고 아 너무 더워 누나 아 추울거같은 땀도 아 가혹 떨어지게 조지님 31개 뿌완뿌완 음 조치님이 31두산을 아 조치님이 32두산을 해외에 나갔다오면 감기증세 조심하라던데 헐 메르스인가? 메르스 잠복기 있잖아 나 일주일 갔다왔잖아 야 메르스 잠복기 일주일 아냐? 아니겠지 나 중동 안갔다왔는데 나 아닐거야 그치? 갔다가 틀리래요 아니 나 다 안 만졌어 지나가는 개도 안 만졌어 지나가는 개도 안 만졌어 여행 잘 다녀왔어요 모기는 나보다 여자친구가 더 많이 물렸지 모기는 물리긴 했지 나도 30두산 32두산 말라리아 뭐 오열을 동반한 두통감 설사 이런거 아니니까 뭐 그냥 몸에 왔다가 코로 넘어가고 있어요 몸이 좀 무겁고 아 조우치님 어느 밤 큰손이시래 33두산까지 또 그리고 34두산 갑니까 아 35두산 이거 밥을 못먹게만 돼 풍이 그냥 딜레이가 없네 36두산 자 45두산 찐이 누나 찐이 누나 46두살 98 아 조우치님 어디 갔다왔어 우리 조우치님이 또 98개를 99개를 마지막 아 백두산 감사합니다 뚱이님이 또 101개로 뭔가 뭐야 더 갈거야? 더 갈거야? 뭐야 101개 뭐야 뭐 102개 가는거에요? 뭐 102개 가는거에요? 추천 구독 구독 구독